어떤 공이 빨리 내려가는지 실험해 봐봐 욕실 부리면 다 못 따라 그래서 못 잡고 가야해 슈웅 이게 더 빠른데? 아빠가 볼 땐 조그만 공이 더 빠른 것 같은데? 내가? 이거 같이 굴려봐 같이 응 이거 빨간 공 하나하나 축구공이랑 같이 굴려봐 그래야지 어떤 게 빨리 가는지 알 수 있어 하나 둘 셋 하고 아니 같이 따로따로 말고 같이 굴려야지 비교하는 거잖아 다시 해봐 축구공하고 그 공을 한 번에 굴려야 돼 그래? 그래야 비교할 수 있으니까 같이 놔야 돼 하나 둘 셋 동시에 하나 둘 셋 이거 봐 조그만 공이 더 빠르지? 왜? 조그만 공이 축구공보다 무거워서 그런가? 축구공이 더 빨라 아니야 잘 봐봐 조그만 게 더 빨라 왜냐하면 조그만 공이 더 무거워서 더 무거워서 아니 같이 놔야지 지금은 따로 놨잖아 곰이도 굴려봐 잘 들어 말아야 함 이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.